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오늘은 2-2단원 마지막 남아있는 4탄,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한반도에 이 시기에 어떤 나라들이 존재했느냐, 그리고 일본 역사, 마지막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파트는 사실 잘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중요에서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차피 역사 2를 배울 때 한국사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는 학교에서 설명 잘 듣고 제외한다 그러면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사실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잘 체크했다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공통 국가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만주와 한반도에 만들어졌던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들을 살펴볼 텐데 다들 알고 있겠지만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존재를 했었고요. 이 고조선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했죠. 그러다가 고조선이 너무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반도와 만주지방에 자리 잡은 우리 민족 국가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 세 나라가 존재했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경쟁을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와 다시 전쟁을 해서 당을 몰아내고 나서 삼국통일을 하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멸망한 고구려 세력의 일부가 통일신라의 북쪽 만주지방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의 우리 민족의 국가인 발해를 만들었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일본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역사에서 일단 순서 그리고 각 시대의 특징 이게 핵심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통일정권 통일국가는 바로 4세기에 들어선 야마토 정권입니다. 사실 일본은 문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섬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건 삼국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약 4세기, 5세기 무렵부터 해서 우리 한반도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일본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일본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 이 시대를 아스카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문화가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대륙처럼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나라에 발달한 윤령 체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서 당의 윤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개혁이 일어났으니 이 개혁을 다이카게신이다 라고 합니다. 다이카게신이라는 개혁이 일어난 게 7세기 중반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이카게신에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가서야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자 그 이후에 두 시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8세기에 들어섰던 시대를 나라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나라시대는 나라라는 도시의 도읍을 삼았다 해서 나라시대인데 당시에 나라라는 도시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본뜬 헤이조쿄라고 하는 궁을 만들게 됩니다. 즉 헤이조쿄를 수도로 했던 게 나라시대 아시겠죠? 자 나라시대의 특징이라 그러면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절 도다이사라는 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발달한 당나라 문화 신라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견당사, 견신라사라고 하는 단체를 파견한 것도 나라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가 8세기에 넘어가면서 수도를 옮깁니다. 바로 헤이안, 다른 이름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부터를 헤이안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헤이안시대에 가면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왕권이 좀 약해지고 귀족의 힘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키자 하면서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중단하죠. 즉 견당사와 견신라사 파견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헤이안시대에 일본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니 이걸 우리는 국풍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게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순서를 알고 있어야 암기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야야어, 다나해. 다시 한번. 야야어, 다나해. 야요의 시대, 야마토 정권, 아스카문화. 다이카게신,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야야어, 다나해. 자 이거 일단 쓰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대의 특징을 그 아래 정리하면서 복습하시면 아주 효율적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문화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나라 문화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당시 당나라에 발달한 문화가요. 주변 가까운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이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이 당나라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 구역 전체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냐. 우리 한반도, 즉 신라와 발해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반도, 그리고 일본 지역, 당나라가 있었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북부의 베트남까지. 자 우리나라, 한반도, 즉 그리고 일본, 베트남. 이 지역들에서 공통된 문화요소가 나타납니다. 서수령 주관식으로 쓰는 거 굉장히 잘 나오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요소를 쓰시오 하면 네 가지 무엇이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요소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아 한반도와 일본과 중국과 베트남에 한자, 유교, 율령, 불교가 동시에 같이 나타났구나. 이걸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단원은 정리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소국녀에서는 2-3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슬람 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소국녀에서 behavi옵니다. 다음 소